오디오드라마 약정결혼 1화 요약 줄거리 개정된 약정결혼 법령으로 인해 약정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붉은실 컴퍼니 본사와 각 지역 대리점으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친다. 한편, 지역 대리점 직원 송월한은 연결사로서 고객들의 상담 업무를 보지만 자신이 겪은 이별로 인해 상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. 한편, 붉은실 본사 네, 팀장 한길입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네? 아니요, 직접 들어야겠어요. 저 잠시 실장님 방 좀 다녀올게요. 한길, 급하게 사무실을 뛰쳐나간다. 무슨 일 있나봐? 후배님, 눈치 좀 챙기셔. 다들 업무 집중합시다. 네. 한길의 옆자리에 있던 상담사가 슬며시 한길의 모니터를 훔쳐본다. 아니, 잠깐만. 컴플레인? 네? 설마요, 잘못 보셨겠죠? 아니야, 진짜요. 진짜로 컴플레인이네요. 컴플레인 있는 거 처음 봤어요. 선배님 보셨어요? 글쎄, 나도 없긴 한데. 한길 팀장도 본 적 없을걸? 어떡해요? 우리까지 불똥 튀는 거 아닌가 몰라. 걱정 마시고. 본인 약정이나 신경 쓰셔. 음, 리스트 중에 괜찮은 사람 없어요? 후배님, 그런 사람 있으면 고생하시는 한길 팀장님 먼저 챙겨드려야죠. 아, 특권이 있으면 뭐하나. 이렇게 하나 둘 하고 나면 나한테까지 오는 사람 없는데. 근데 특채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진짜 대리점 사람 중에 특채로 본사 뽑는 거 맞아요? 맞겠지? 이렇게 공지도 떠 있으니.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물 흐리는 건 별론데. 본인은 물 안 흐리고? 저는 당연하죠. 완벽한 붉은실 본사 사람인데. 오신다. 한길 선배님 상태가. 벌써 오셨어요? 자, 그러면 잡담 그만하시고 일에 집중합시다. 네. 언니, 아니. 팀장님,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일 보세요. 사랑과 연애를 책임지고 연결해드립니다. 사연 상담사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니, 이봐요. 내가 왜 자기입니까? 대뜸 전화로 자기야가 뭐냐고요, 네? 자기? 자기? 아, 고객님이... 네? 에이,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? 아니, 아니. 아마 나한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사랑과 연애를 책임... 아니, 뭐? 기분이 아니라고? 참나, 어이가 없어서. 여기서 약정하겠어요? 네, 사랑과 연애... 대리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울면서 상담을 합니까? 조티 좀 취하세요, 좀. 전화를 받은 모든 상담사들이 한 길을 쳐다본다. 어, 이게 대체... 송월아의 대리점 진정 좀 됐어? 네, 감사해요. 감사는 됐고, 아줌마 오면 그쪽한테나 미안하다 해. 네, 그래야죠. 그 아줌마한테 누님이 뭐야, 누님이? 부끄럽네요. 근데, 오늘 뭔 날이야? 뭐 이리 전화가 오고 그래? 아, 아마 법이 바뀌어서... 그놈의 법은 허구한 날 바뀌어대. 꼭 우리를 재단하려는 것 마냥. 뭐, 그렇죠. 무슨 법인데? 잠시만요. 그, 자세한 건 저도 잘... 그래서 밥 보러 먹고 살겠어? 파는 것도 모르면서 뭘 팔려 그래. 지금 볼게요. 너무 그렇게 구박 주지 마세요. 아, 딩크세랑 장기화네세, 비운세 뭐 이런 거 관련이네요. 뭐? 딩크? 비운세? 그게 뭔데? 대박! 뭐야? 그게 뭔데 그래? 본사 사람 뽑는데요. 본사? 거기야 매년 뽑잖아. 아니요, 특채요, 특채. 특채? 아, 특채가 딩크야? 약정 많이 팔면 본사 취직시켜준대요. 뭐? 정말? 정말? 단지 그거 하나로? 허허허, 송씨도 가능성이 있겠네, 그럼. 이야, 본사를 다 가고 대단하네, 응? 송씨, 축하해. 아니, 그, 바로 가는 건 아닌데 많이 해야 해요, 진짜 많이. 까짓 거 하면 되지. 안 그래? 까짓 거... 에이, 남자가 그렇게 쪼그라들고 그러면 어떡하나. 그래서 지금 몇 건이나 했는데? 0건이요. 그래? 어쩐지 이번 주에 사람이 없더라. 아니, 0건이요. 아, 요번 달? 나파란의 말에 송월한은 점차 의기소침해진다. 뭐, 뭐야? 왜 이렇게 쭈그러들고 그래? 아, 설마... 아, 하하하하... 아, 하하하하... 뭐,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이제 시작이다 하면 되는 거지. 네, 그렇죠. 그 후에 그런 말 있잖아. 늦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. 네? 나 잔다. 어서오세요. 나야. 아, 고소린님. 왜? 누님 좋은데. 누님이라 해. 아니에요.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. 에이, 난 괜찮았는데 뭐. 이제 좀 진정된 거야? 네, 뭐... 다시 만나기로 한 거야? 아니요. 난 또 차인고 치고는 기분이 괜찮아 보이길래 그런 줄 알았지. 네? 제가요? 거울이라도 보여줘? 아직도 있네. 뭐야? 지금 나 오갈 곳 없는 놈이라고 꼽주는 거야? 송월화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짓던 고소린은 고개를 돌려 치켰뜬 눈으로 나파란을 누려본다. 저, 저 봐, 저 눈빛 봐. 아주. 눈으로 욕을 하네, 아주. 뭔데, 뭔데? 무슨 일인데? 아주 무식가지. 뭐, 좋은 사람 약정이라도 생겼어? 촉새같이 촐랑대기는. 아저씨는 좀 빠지지. 또, 또 눈으로 욕한다. 맞아. 아주 상스럽게 하고 있지. 두 분은 참 정다워 보이시네요. 그거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는데? 어머어머, 누가 할 소리? 두 분 같은 분들이라면 백커플, 천커플 연결해 드릴 수 있겠는데. 어머, 송 사장 미쳤나 봐? 지금 뭐라 했어? 그쪽에서 웬 호들갑이야?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? 누가 보면 되게 손해보고 억울해하는 줄 알겠어? 당연히 내가 손해이고 억울하지. 안 그래, 송 사장? 방금은 농담이라도 좀 심했어. 저, 확 본사 가버릴까요? 이래야지 어디 싸돌아다닌다 그래. 어머, 아저씨가 할 말은 아니지. 특채로 본사 가는 거 노려볼까 봐요. 뭐? 아니, 그 특채 그걸로 어떻게 간다는 거야? 아, 특채가 뭔지는 알아? 어머, 이거 왜 이래? 그거잖아. 그치, 송 사장? 약정 많이 계약하면 특채로 본사 직원으로 뽑는데요. TV에서만 보던 그 유명한 붉은실 본사 말이야? 네. 거기 월급이 장난이 아닐 텐데. 월급만 그래? 은행에서도 오죽하면 공무원보다 대출이 잘 나오지. 인기 좋지. 조건되니까 여자들이 줄을 서서 찾지. 여자? 몰랐어? 본사라면 막 연결권한, 그치? 네. 제한 없는 승인과 제한 없는 매칭. 물론 본사 가면 실제 영업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지만. 송 사장. 왜, 왜 이러세요? 나, 이 누님. 잊으면 안 돼. 알겠지?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? 저, 저 남자의 환장한 꼴을 봐 아주. 송 씨가 본사를 어떻게 가? 가야 하는 거야. 날 위해. 그리고 송 사장을 위해서. 저를 위해? 차버린 여자한테 복수를 하던. 복수? 에이, 제가 그런 걸. 아니면 원하는 이상형이랑 제약 없이 결혼할 수 있잖아. 이상형? 이상형. 단단한 허벅지. 그리삐 피부. 새까만 긴 생머리에 그리고. 아주 쌍으로 난리 보르수구만. 어이, 나도 조치기 싫은데. 그 대단하고 엄청난 본사의 송 씨가 어떻게 가. 나파라님, 말씀이 심하시네요.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. 송 사장, 지금 몇 건? 0건. 송 월아는 멋쩍은 듯 고솔이의 시선을 피해 딴청을 피기 시작하고,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고솔이는 말문이 막힌 채 송월아와 나파란을 번갈아 본다. 하아, 내가 그럼 그렇지. 내 팔자에 무슨 남자복을 보겠다고. 팔자 같은 거 따지고 있으니 그 꼴이지. 뭐 그렇게 시비야 시비는? 아저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? 허구한 날 여기서 처박혀서 자고 술 퍼먹고 한량백스러워 지내면서? 어? 뭐, 뭐야? 고솔이와 나파란이 신경전을 펼치는 사이, 송월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에 먼지가 쌓인 전단지 뭉치를 집어들고 신분증을 리더기에 찍는다. 송월아입니다. 송 사장, 전단지 들고 어디 가? 영업하러 가야죠. 지금부터? 제가 직접 돌아다녀야죠. 어머, 날 위해서 직접 그렇게 발품까지 파는 거야? 감동이다, 송 사장. 송씨. 그런다고 나 연애해요, 연결시켜주십쇼 하고 나타나겠어? 나 남편 바꿔줘요, 마누라 바꿔줘요 하겠냐고. 혹시 모르잖아요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갑자기 쓸데없이 긍정적이야. 그쪽은 쓸데없어 그냥. 뭐야? 송월아씨 계시나요? 누구? 오디오드라마 약정결혼 2화 끝 오디오드라마 약정결혼 2화 끝 여러분. 그렇게 plain가 가야죠. το 거야. 내가 지금 소유한가요 that French가 그릇는 일을 놓고 그릇는 일을 놓고 그 다음 때까지 드릴까요? 잘 지 죄송합니다.